ZALLO PC 버전 사용하기 ZALLO를 업무상으로 쓰다보면 ZALLO에 있는 내용을 PC로 옮겨야 되는데 카카오톡처럼 PC에서 ZALLO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확인해서 ZALLO를 PC 버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다운로드 받은지 그리고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꼭꼭 꼭꼭 닷컴 이라고 있네요 꼭꼭 닷컴에서 꼭꼭 닷컴에 들어가서 서치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런 꼭꼭 닷컴에서 서치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꼭꼭 닷컴 ZALLO PC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ZALLO ME라는 사이트가 뜨네요 ZALLO PC 그래서 이렇게 ZALLO PC가 떠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ZALLO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ZALLO를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한 후에 설치한 후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면 QR코드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SODIEN DOY 전화번호로 하는게 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그 다음에 아 KEY LETTER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일단은 1차적으로 PC 버전 ZALLO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ZALLO를 업무상으로 이용한다면 PC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볼 수いる 점이 Fifth 이 lacrim root 이거 좋아하지 않죠? 아 Це insurance 연결별이네요 감사합니다.